지난 2015년 재계 1위 삼성을 공격한 미국계 해치펀드 엘리엇이 이번엔 재계 2위 현대차 지배구조를 놓고 훈수를 뒀습니다.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책을 구체화하라는 건데요. 현대차 그룹주 주가에는 긍정적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장가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장 기자 어제였습니다. 엘리엇이 다시 등장했는데 그 의도가 뭡니까? 네 이 엘리엇 특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치펀드 자신이 확보한 지분에서 배당 또는 주가 차익을 얻어서 떠나는 게 바로 엘리엇 해치펀드 엘리엇의 특징입니다. 행동주의 투자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엘리엇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세 곳의 지분 1조 500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지분을 샀다는 건 수익을 제대로 내보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엘리엇이 원하는 바가 뭔가요? 네 이 엘리엇은 어제 현대차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첫 발자국을 떼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각 회사와 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엘리엇은 현대차 그룹은 각 계열사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재무상태 최적화, 자본수익률 향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엘리엇이 가진 지분인데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 500억 원 정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계산하면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모비스 시총이 모두 73조 5천억 원 정도 되니까 각 계열사 지분이 1.36% 정도 되는 겁니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엘리엇 같은 행동주의 펀드는 다른 외국인 주주, 소액 주주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함께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의도로 비춰집니다. 1차 목표는 주가 띄우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써 어제 하루 삼형제 주가 다 띄웠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 정부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커지고 소수 주주권익 보호라는 명목 아래 대주주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법안이 개정되고 있다는 점을 엘리엇이 이용을 해서 한국 기업들의 겨냥을 본격화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물산과 제1모직 합병 때는 엘리엇이 지분을 7%나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위협적이지 않았을까요? 네. 이 엘리엇은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1모직 합병에 반대하고 2016년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을 포함한 배당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수천억 원의 투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현대차 지배구조와 관련돼서는 엘리엇은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삼성물산 때와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로서 배당 확대 등 권리 행사에 그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현재 모비스 지분 중에서 오너 측 우호 지분은 개인 지분에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지분을 더해서 30% 정도고 외국인 지분이 48%라서 엘리엇이 주주가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유로 분할에 반대하고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가 동조하면 분할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도 현대 모비스 분할이 기업가치 재고보다는 정 회장 부자의 그룹 지배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하지만 엘리엇 지분이 1.36%인데다 분할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 요구에 그칠 것이란 평가가 우세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사자죠. 현대차의 반응이 조금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 그룹은 짧게 공식 반응을 냈는데요. 향후 기업가치를 재고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국내외 주주들과 소통하겠다. 이 정도였습니다. 오늘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엘리엇 입장에 대해서 견해를 좀 나타냈습니다.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최 의원장은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밝힌 지분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영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자본시장에서 주주 제안 같은 것은 흔한 일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간 삼성과 엘리엇 간 분쟁을 통해서 여러 교훈을 많이 얻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다 성격이 같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대차를 향한 엘리엇의 기침. 어떠한 방향성을 이어나가게 될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